먼저 마지막에 유언으로 당신의 꿈을 쫓으시오 이런 얘기 할 것 같애 알카자르가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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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전이 있을 것 같애 왠지 너가 남은 생을, 생을, 생을 꼭 너의 꿈을 쫓아라 이런 명언 남겨 죽을 것 같애 왠지 정의 방에 방에 잠을 후에 정의 희한 몸을 쫓아올라 아 피해를 조심하자 lingen Team 좋은 시작 응 그건 얼굴 렘 얼마나 상 stump 해헤비 마 ㅇ 아 ㅇ ㅇ ㅇ ET 미국에 외국을 돌아가면 야 설마 얘 이걸 목적을 두고 있는거 아냐? 어? 나쁜 새끼였네 이거 와 진짜 나쁜 놈이었네 이거 와 성질 개 급하네 네 헥터, 들으세요 제가 찾으러 가고 싶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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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나를 바랍니다 다 항상 더 시간을 물고는 더 필요합니다. 3월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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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계의 다큐어. 할 수 있겠어요? 말하지. 3월에. 한계의 다큐어. 이제, 만약에, 안을 수는 없을 것 같을 것 같고, 하고, 전국의 수당, 내가 알 수 있겠죠. 그리고, 내가 그 사람을 못 으려해야할 것 같을 것 같을 것 같을 것 같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얘는 포스가 리암리슨이네 개무섭네 정의롭다면 저 표현들이 진짜 무서운 표현들이야 리암리슨이야 그치 바로 인자한 모습다 감시한단 얘기네 물건을 찾으면은 이제 지들이 찾으러 온다는 얘기는 네가 뭐하는지 우리가 보고 찾으면 간다는 거 아뇨 그리고 여기가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잡으러 왔고 잠시만요 길이? 잠시만요 잠시만요 후에 래프와 함께 래프와 함께 래프와 함께 래프와 함께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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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프는 아마 이게 없다고? 뭔가 단속 하나 더 있나? 뭐지? 하나가 더 있어? 하나가 어디? 이것은 3일 동안 롸시 에스테이터에서 3일 동안 롸시 에스테이터에 들어갔어 롸시 에스테이터에 들어갔어? 롸시 에스테이터에 들어갔어? 아, 네. 너가 있잖아 그러는 거 아니야? 훔치는 게 아니야 뭐야? 아, 같이 훔치자고 여러분 이래서 형을 잘 둬야 됩니다 15년이나 지났는데 그대가 저기 뭐야 레이프가 누구야? 아, 모르겠어 아... 아...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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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이게 막 여기까지 다 털이 있네 이게 막 여기까지 다 털이 있네 이게 막 여기까지 다 털이 있네 난 그 짓거리에서나 둘이 감옥에 갇힌지 알았어요 저는 그게 더 미래였나 안돼 안돼 우와 자동차 봐 얘들아 엄청나다 페라리 뭐 있는 것 같죠 지금 룰스로 이승가 저거 들어가는거 저거 뭐지 저는 잘 모르지만 대박이네 아 죽인다 나는 언제 저런 차 살까 진짜 페라리 갖고싶다 감히 설립안에 모욕하다니 감히 설립안에 모욕하다니 감히 설립안에 모욕하다니 자꾸 설립안에 의심하네 아 맞아요 얘 동료들이 항상 배신을 해요 그래서 얘는 지금 그걸 걱정하는거야 얘 얘기 다 들었잖아 아까 어? 어? 저게 뭐 표시를 해주는건가 저게 뭐 표시를 해주는건가 어? 저게 뭐 표시를 해주는건가 아 아 옷은 완전 작업복이네요 지금 한번 도둑은 하하하하하하 어? 제목 센스 오진다 야 한번 도둑은 뭐다? 영원한 도둑이다 이 복장 딱 나오면서 저의 멘트 딱 제목 나오니까 조졌네 이거 이 복장 딱 나오면서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이런거 있죠 형 나이가 진짜 육십 육십 단에 갈거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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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근데 굳이 여기있어? 이쪽 아니야? 어? 아우 좋다 와 아 여러분 우리 게임하지 말고 해서 그냥 놀면 안돼 여기 너무 좋은데 너무 평화로운데 진짜 피 좋은거 같은데 아 죽인다 아 지렸다 하아 대박이다 진짜 아 정말 좋네요 우와 그쵸 바람소리도 들리네 이 여기를 어 이쪽은 아니여 떨어지니까 아 자카팀의 피눈물이라고? 그럴겁니다 진짜 캠 중 꺼주면 안되냐구요? 너가 나가 헤헤헤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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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캠을 꺼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진짜 방송에 아군이 하나도 없어요 형 형 잘어져야 돼 어? 형 잘 오네 어 오케이 그럼 다음은 어디야? 오케이 잠깐만 저기를 가야된다는 얘기야? 아아 내가 밑으로 떨어져서 이동해야되나? 오케이 어허 오우 오우 괜찮은거야 저거? 자 가자 간다 오케이 됐어 그 다음 뭐야 나무야? 오케이 야 형 형 그러고 있으면 나 어떻게 가라고 아아 단독을 이용해서 야 저 형 때문에 나 안될거 같은데 형 빨리 올라가 형 형이 그러고 있으면 나 안되지 나 간다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아아 뭐가 있어서 안 올라갔구나 와우 쟤네들은 무슨 라이프를 앞에 총가고 다니냐 오우 우와 이거 뭐에요? 무슨 열매에요? 형 형 형 형 형 너 가장 잊어버린 것들은 근데 게임이 진짜 세심하다 느끼는 게 있잖아 이게 달달해가지고 옆에 파리 소리가 나요 똑같아 그런 것까지 뭐가? 망고? 뭐가? 뭐? 새콤한 향이? 모터사이클은? 작은 것들은 있지만 흐흐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긴 한데 미얀만 확인하구요 오케이 적어도 키위는 아니야 자 나 뭐하는 거야 지금? 아 저쪽으로 이동하는 거구나 오케이 자 한번 더 반동을 이용해서 흐아아아 됐스 오 오 날씨 게임 흐흐흥 흐 ahahahah C 어 됐어 됐어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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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이거야야야야야야야 가만히있어봐 가만히있어 더 더 밑으로 내릴 수 있냐 이게 이게 취했네 이렇게 하하 어 아 이게 괜찮은거야 이거 몸이 막 왔다갔다 거리는데 허아아아아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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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할수 있어 형 잘 해야돼 뭐야 뭐야 나 아까 저렇게 떨어졌네 내가 기억나서 더 위해져 떨어졌나봐 내가 너무 위에서 떨어졌나봐 내가 끝났냐 오케이 여기 지금 보니까 아하 아 아 알았어 일로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길 올라가는거야 그 다음에 여길 가야되거든 아 잠깐만 아 이걸 올라갈수가 있네 이걸 이걸 타고 올라가네 야 왜 갑자기 블라인드 걸렸냐 아무도 매니저가 없는데 혼자 웃다가 블라인드 걸린거 아니야 저분 방금 방금 나갔는데 이런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대인데 이렇게 이렇게 인구수가 줄어들다니 눈물나다 자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유명 방송 많지만 또 봐주시는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됐어 가자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많이 많이 방송해서 재밌는 방송 또 신작 많이 하겠습니다 이쪽 아니고요 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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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와우 그 다음에는 아 이런게 아래서 하네 어 당연히 하지만 저는 못 참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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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 갈아입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하하하 저러고 들어가면은 한번 도둑은 영원한 깜빵이 되는거죠 네 오케이 괜찮으세요? 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400만원 정도 가자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언차틴 언차티드에서 설리반은 절대 뺄 수 없는 존재지 기억나는? 죽은 형님 네 빅터 아 15년 네 굴 일이 환장 학로 bers 잡아 아 이러면 어떡하냐 누가 사는지 보고 훔치던지 아니면 자기들이 경매를 해도 되겠네 경전이 이렇게 생겨야겠구나 얼굴이 딱 도둑놈이야 얘는 그쵸 야 여기서 진짜 서빙하는 여자를 무시하면 안돼 저 얼마나 저것도 진짜 대우 잘 받는 건데 여기서 서빙할 정도면 상당한 대우받는 거지 진짜 아무나 맞대 설리반은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워낙에 얼굴이 할아버지였잖아 잠깐 구경하다가자 설리반 아저씨 그래도 금방 가야 돼 이것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 너무했다 아 갑시다 너무했어 아 저건 저건 너무했어 룰란인 줄 알았어 룰란인 줄 알았어 뭐라고 여기 나 근데 아주머니들 아 하하하하 에 게메어쩌 다 아주머니들일꺼야 왜냐면 젊은사람 여기 올 수가 없어 다 여기 인생 성공이야 오는 시대여서 여기여서 잠겼는데 전자식이네 어? 아 그러네 어? 누가 들어오네 저 카드를 훔쳐야 되나? 그쪽으로 퇴근해뵈고 그쪽으로 흔들끼리 가볍게 들어오리기만 하면 되지 진짜 따뜻해 정말 설마 너무 감사드리지 않아 더 이상한지 그렇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왜이렇게 어? 왜왜 더 줄어들어 아 점 오요 아 모름쳤네 원이 점점 작아지네요 아 눈치 못챘네 헤헤 당신은 심장아치가 되셨습니다 아싸 진급했다 전에 언차티드에서 이런 짓 했던가 프로페셔널이 있었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께요 아직은 이것이 필요할거에요 좋습니다 아 이어폰 같은건가 고맙습니다 저희는 관계가 될거에요 어 뭐야 얘 근육 봐 손들어래 누구야 동룡가 은퇴한 군인인가 보네 용병이었나봐 여자가 근육을 주지 못하는데 나보다 근육이 더 있는데 나 근육이 없거든 라고 하는 나빈 로스 정부가 existing 공기 공기 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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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